도넛, 소금빵, 베이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디저트로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유명한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근데 재밌었던 거는 겨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모든 탑스리들을 제치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혹시 약과 라이팅 들어보셨나요? 전 요즘에 약과 라이팅 열심히 당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2, 3년? 약과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약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정말 다양한 디저트들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디저트가 소셜에서 엄청 많이 찾아지고 카드사 데이터도 보면 엄청 큰 상승 취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저트라는 게 한국사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은 느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디저트를 인지하는 사람들의 방향 그리고 의미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재밌었던 게 2019년은 사람들이 디저트를 재료와 성분, 어떤 것을 먹는지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거랑 함께 친구랑 예쁜 카페 이런 키워드 같이 누구와 함께 가서 어떤 것을 먹느냐를 굉장히 디저트의 한 의미로써 받아들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에 반해서 2022년에는 포토존, 주차장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언급을 확실히 많이 하고 있었고 최애 시그니처, 취향과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맛을 통해 취향을 드러내는 이런 의미로써 디저트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노티드 같은 경우만 해도 도넛 자체도 유명하지만 거기서 사진을 찍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게 디저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 원문들도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디저트를 먹는데 너무 빨리 먹어 치워버려서 힘들었다. 그러면서 디저트가 작품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디저트를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미적인 것, 감상해야 되는 것 이런 걸로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근데 또 밑에 댓글이 아 먹는 거 음식은 못 참지. 이게 양분되어 있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거든요. 시그 영역으로서 디저트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름다운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졌던 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남성의 디저트와 여성의 디저트가 따로 있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최근에 아이스크림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도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스크림이 생각보다 남성의 디저트에 가깝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퍼먹다 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퍼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남성들에게 선호되는 디저트인지 아닌지 결정한다고 봐도 됐었는데요. 반면에 여성들이 더 찾는 디저트로는 이런 탐미의 영역, 좀 더 디테일이 있고 부식이 아까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한국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디저트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달라지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디저트를 접해왔었는지 디저트 한국사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 데이터부터 최근 2022년까지 12년 데이터를 한번 쪼고 봤거든요. 2010년도에는 푸딩, 모찌, 약과, 2015년에는 마카롱, 도넛, 추로스, 2020년에는 마카롱, 달고나, 도넛, 가장 최근인 2022년 도넛, 소금빵, 마카롱 순이었거든요. 이렇게 한 5년 기준만 해도 순위가 꽤 바뀌죠. 근데 재밌었던 거는 겨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모든 탑스리들을 제치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붕어빵 다들 겨울에 많이 찾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최근에 더 많이 찾는 거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빵. 1위가 식빵이고 2위가 붕어빵이었어요. 식빵? 그래 식빵은 뭐 아침에 식사로 많이 먹으니까 식빵 많이 찾지. 근데 붕어빵을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찾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사람들이 붕어빵을 찾고 언급을 하는 거지? 추위 데이터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 기점으로 그 폭이 엄청 더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 이제 붕어빵 노점상들이 위생상, 감염 바이러스 이런 이유로 많이 없어졌대요. 더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찾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였거든요. 너무 찾기가 힘드니까 붕어빵이 주변에 있으면 역세권이 아니라 붕세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2위가 없어졌어요. 마카롱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거는 2010년 초반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 디저트사에서 없어질 디저트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스테디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만큼 마카롱이 한국 디저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트렌드 흐름의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러면 마카롱이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떴던 걸까? 제 기억 속에는 한남동 패션파이브였다고 제 기억 속에는 있어요. 그 패션파이브 안에 엄청 다양한 디저트들이 많았는데 푸딩과 마카롱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걸로 제 기억에도 남아있고요. 제가 챗GPT에게 한국에서 제일 처음 유명해진 마카롱 맛집이 어디야? 라고 물어봤더니 강남의 라뜰리에라는 카페래요. 여기도 패션파이브처럼 다양한 디저트를 취급하는 디저트 가게더라고요. 재밌었던 게 둘 다 SPC 가게들이었어요. 지금이야 개인 카페나 더 전문성 있게 하는 디저트들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디저트사의 포문을 연 거는 프랜차이즈에서부터 시작됐겠다. 그리고 우리의 입맛은 사실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카롱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두 번의 피크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14년에는 홈메이드 마카롱, 그러니까 집에서 마카롱 만들어 먹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마카롱 아이스크림이 엄청 이슈가 됐었더라고요. 반면에 2019년에는 뚱카롱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스테디로 갈 가능성이 있는 디저트에는 두 번 이상의 피크가 있고 이런 형태의 변화가 꼭 있어야겠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거든요. 도넛, 소금빵, 베이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디저트로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유명한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먼저 도넛 1등 노티드, 2등 던킨, 3등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베이글은 요즘에 런던 베이글 유지엄 유명하다면 이거 한마디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끼리 베이글, 에브리띵 베이글 순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소금빵은 도토리라는 곳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먼치스 앤 구디스, 그다음에 로와이드라는 곳의 소금빵이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요즘 20대 젊은이들의 헌심을 사고 싶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아니면 노티드 그냥 사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뜨고 있고 유행하고 있는 디저트들도 있지만 사라진 디저트들도 많이 있어요. 대만 카스테라, 슈니발렌, 달고나입니다. 제일 처음 나타났다가 사라진 디저트는 슈니발렌입니다. 어릴 때 백화점 지하 식품관 가면 맨날 이렇게 쌓아두고 옆에 망치랑 같이 팔고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그다음이 대만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는 모두가 기억하시죠? 먹거리 엑스파 이래서 엄청 이슈가 되고 사라졌고 그래서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모님 역할로 나왔던 아버지 분이 대만 카스테라 사업을 하셨다가 망한 걸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달고나 같은 경우는 재밌는데요. 그 떴다가 사라진 폭이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떴다가 엄청나게 사라진 디저트인데요. 두 번의 피크가 있었어요. 2020년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달고나 커피 엄청 유행했었죠. 지금 만들고 계신 분 아직도 설마 있진 않겠죠? 그리고 2021년에 오징어 게임 달고나 인기가 있었다가 빛보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라진 디저트들 특징이 있어요. 베이글이나 도넛 같은 것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엄청 빨랐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특징이 제일 고점까지 찍기까지 1년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1년이 안 되는 이 법칙에 아슬아슬하게 걸리고 있는 디저트가 있어요. 크로플인데요. 실제로 저희 추이 데이터로도 보면 고점을 찍기까지 1년이 걸려요. 이때 저도 주변에서 크로플 엄청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원문을 보더라도 이제 크로플은 뭔가 좀 질렸다, 그만 먹고 싶다, 새로운 디저트 없나?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크로플이 마카롱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스테디한 디저트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디저트 트렌드를 찾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팔아보기 위해서 디저트 트렌드를 찾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 내가 소비자로서 트렌디한 디저트를 먹고 싶어 해서 찾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트렌디한 디저트를 찾고 싶은 소비자들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 언급량이 막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얼리 어댑터 마냥 이끌어가는 경향을 더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뭔가 행위를 따라해본다면 트렌디함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팔아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경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베이글, 도넛, 마들렌, 휘낭시에, 푸딩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 능선이 있게 성장을 한 디저트예요. 이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구움 과자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저트 트렌드 중에 하나는 손에 묻지 않고 작은 것 핑거푸드에 가까운 것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휘낭시에 마들렌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둘 다 굉장히 작고 한 손에 집히는 사이즈의 디저트잖아요. 그 다음 특징은 맛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한 디저트여야 한다. 방금 말씀드린 그 디저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본 베이스맛이 그렇게 세지 않은 디저트라는 점이에요. 다 기본 밀가루 베이스에서 거기에 다른 맛을 입히고 다양한 맛, 그리고 내가 커스텀해서 먹을 수 있다. 즉 변형이 쉬워야 사람들에게 좀 더 선호가 된다. 정리하자면 빅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소셜에서 완만한 성장 능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손에 잘 묻지 않는 핑거푸드 느낌의 디저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맛의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디저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뜰 디저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